안녕하세요 미디어 에이입니다 핸앤마이크 다시 보기 지금 정함철편 세번째 영상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응급할 가치도 없지만 굳이 이제 여러분께서 또 이게 반론 하시라 이라는 요청이 많아서 응급하는 겁니다 여섯번째가 여섯번째 부터 열 번째 까지입니다 여섯번째가 봉인지 문제인데요 하면 되겠지가 해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하면 되겠지 이런 영상에서 나왔던 거니까 그러나 선관위 직원들이 와서 이걸 봉인지를 들고 와서 창문 가리는데 사용했다 봉인지로 붙인 건 헛소리죠 그걸 뭐 고지곳대로 믿습니까 봉인지가 무슨 창문 가리는 스티커입니까 참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요 그리고 이제 봉인지 보관 장소에서 사인을 해도 된다 뭐 선거 과정이다 뭐 당연한 과정이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죠 야 이 사람아 봉인은 왜 하냐 응 참 진짜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죠 봉인이란 건요 말 그대로 그 사전 선거가 딱 끝나고 나면 그때 딱 봉인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열 수 없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 장치가 봉인지 뭐 봉인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여기까지 와서 봉인하고 싸인하고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다고 이게 참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듣고 있는 분 이 두 분 다 정말 이상한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박스가 소리친다 부정이다 이렇게 박주인 변호사 이 분의 박스 이 박스만 있는 거 아니죠 삼리빵 박스 뭐고 다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이 이렇게 보관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투표가 완료가 되더라도 투표지 보관은 봉인을 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개판으로 관리하는 게 당연하냐 이게 말이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참 이게 저런 식으로 보존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비상식적이고 무식하고요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상적으로는 박스를 딱 준비해서 거기서 정확하게 봉인을 하고 이렇게 손을 탈 수 없도록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하는 흔적에다가 그냥 구멍까지 숭숭 나 있고 저래 가지고 어떻게 선거가 부정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부정의 증거가 직접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관리하니까 중앙선관위가 이미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이것을 이렇게 다시 감추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완을 억막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멍난 빵박스가 부정성가를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말귀를 못 알아 듣는 건지 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머리가 없는 건지 둘 중에 하나가 없겠죠 박스가 소리친다 부정이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K보팅 엉망진창의 K보팅 썩어 빠진 중앙선관위의 선거 행정의 표본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거 부정이 없을 것이다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 다음에 빛의 속도로 배상되는 투표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뭐 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장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이런 사례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세모표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정함철 씨가 투표 참가자로 많이 참여해서 아주 전문가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전 30년간 투표했습니다 그럼 투표 전문가잖아요 제가 대한민국에 선거 부정 전문가가 또 어디 있고 투표 전문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선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4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 일어나는데 아니 거기서 무슨 선거를 과정을 지켜본다고 해서 전문가가 됩니까 저도요 눈이 빠지게 봤어요 눈이 빠지게 이번 선거 4.15 부정선거 때문에 영상을 수도 없이 봤으니까 전문가네요 저 선거 전문가로 좀 투표 전문가로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아마 본 시간이 아마 적어도 정함철 씨가 투표 참여하는 시간만큼 될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빳빳한 신권 투표 뭉치인데요 100명에 99명이 95명이 안 접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참나 이건 뭐 언급할 가치도 없는 거죠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인정합니다 저도 그리고 정규제 자신도 안 접는다 그렇죠 자기 생각에 안 접을 것이다 그래서 빳빳하게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니까 본인 생각이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현장감이 허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선거요 관회는요 봉투에 넣잖아요 봉투에 그러면 봉투에 넣는데 그러면 안 접을 수가 없죠 그러면 99.99%가 아니라 100% 접어야 되죠 그런데 사전선거 관회를 펼쳤는데 빳빳하면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렇게 빳빳하게 나온 투표지가 투표 뭉치가 그것도 일본만 쫙 나오는 이런 뭉치가 나오는 거 그리고 분류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분류도 하지도 않고 분류기에 넣었는데 일본만 쫙 나온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분류기로 그치지도 않았는데 일본만 쫙 나왔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그냥 본인이 안 했으니까 본인이 안 접었으니까 그리고 몇몇 사람이 안 접었으니까 그렇게 안 접을 것이다 그건 내 퓨셜이고요 본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커플 투표지 이 문제에 대해서 관회 투표지에 봉투에 풀이 투표지에 붙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회 투표지에 저 투표지가 관회인지 관낸지 어떻게 알아요 정함철 씨 저분은 저 투표지가 관회인지 관회인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모르죠 모르면 입을 닥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풀이 어떻게 모서리에만 붙습니까 모서리에만 한두 장도 아니고요 저게 한 장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데 한두 장이 아니었잖아요 저게 저 영상에서만 여러 장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2016년에 뭐 주의사항이 있었다고요 풀이 붙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런 투표지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주의사항을 줄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관회 투표지에 뭐 어쨌든 풀이 붙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풀이 살아난다는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느 당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풀이 살아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언급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모서리 끝만 붙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죠 여러분은 신기한데 저분들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언급하고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